이번에는 동성, 동성 경제 동성 경제 동성 경제 동성 경제 한국에서 오는 날을 이곳에 오는 날을 다 해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날에 오는 날을 가진 곳에 오는 날을 가봤습니다 그래서, 제가 왔을 때 오후에서 오는 날에 오는 날을 가봅시다 내가 빨리 가고 싶어서 제가 일을 한 번쯤에 왔어요 서울에 계속 오면 제가 항상 너무 busy schedule 마지막에 다행히 해! 그래서... 저는... 제가 파스타에 밥을 먹었고 그리고 파스타는... 그래서... 좋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매일에 따른 식품을 주기 위해 왜냐면, 이 제품은 더 좋다고 생각해도 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좋고, 이번 여름에 오는 사실 지난주에 왔는데, 그리고 너무 좋은 제품이 있어서 어떤 의점은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 Wenji의 누구를 이길 바랍니다 그것도 조금 subscribing 저는 카페가 매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, 이렇게 다 알 거라고 한 것 같아요 watch it's just like the very classic cafe with good music and pretty good stuff and amazing food so if you will be here Pichia will be at 소 it's really work to come up and actually getting me here is quite easy I got off from the station from exit number 10 and the way was pretty straight like one turn to ride and then 그래서 봅시다에서 그냥 갖다 달라도 깬 easy 그래서 이제 montaisova 어깨야 거는 대äng 시설 기업 신부는요 야Ok قطёт 그거는 기본기를 합니다 cja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